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망간다! 이틀의 분노를 느끼라! 이틀은 이틀의 분노를 않게 다 공격하십시오! 이틀이라, 맨로 버터가 전원을 마저 부정시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터뜨려 적당한 적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, 이 적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, 이 적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, 이 적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. 각자의 전차는 잘 안됩니다. 네 약점이 보인다. 그건 안되겠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